캘리포니아주 페리스시에서 13명의 자녀를 감금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터핀 부부입니다. 부부의 엽기적 행악은 17살짜리 딸이 집을 탈출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저분하고 악취 나는 집안에서 아이들이 쇠사슬로 침대 등에 묶여있었고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감금된 자녀들의 나이는 2살에서 29살. 더 충격적인 것은 18살 이상의 성인들이 7명이나 됐지만 체격등이 10대 초반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성인 자녀들까지 저항조차 못하고 감금돼야 했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부모의 SNS에서 발견돼 언제부터 학대를 당했는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현지 언론은 터핀 씨 부부가 지난 2011년 거액의 채무로 파산한 적이 있고 현재 집은 사설 학교로 등록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학대 혐의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